그래서 여자를 처음에 웃는 소리 때문에 우는 소리 때문에 찾았는데 안 보여 근데 나도 무당이잖아 그러니까 계속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집 안에는 여자가 있다는데 여자가 안 보여 남자만 보이는 거야 거기 형이 형 다 보인다 아 지금 근데 시발 이거 보여? 닭살이랑 지금 팔 다 긁힌 거? 너무 궁금해 팔 다 싹 긁혔어 하아 보여? 다 막아놔서 못 들어가 철로 문을 다 꽁꽁 묶어놨어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갈 수가 없어 아니 고향에 안동원가 들어갈 수가 없어 밤도 너무 높아 어? 잠깐만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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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따라와봐 아 찾았다 어딘지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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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어? 소리 들린다 잠깐만 찾았어 저 집 아니다 기다려봐 와 시발 잠깐 너무 무섭다 와 지금 여자 소리 들었는데 잠깐만 하아 여기 맞는 거 같아 들어가봐 야 이거 다 흉간데?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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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비춰줄게요 한번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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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돼 있어서 저기가 흉가인 줄 알았어 하아 근데 나는 귀신 소리 들린 데가 여기거든 여자의 목소리가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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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귀신들이 다 있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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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어 들리는 소리야 어 들리는 소리 여기야 하아 오색 하아 하아 오색 하아.. 뭐야.. 어우.. 저기도 서있다.. 하아.. 야.. 하아.. 내가 옆에 그냥 자잖아.. 하아.. 탁새더라.. 하아.. 하아.. 와.. 이거 겁난다.. 이거 어떻게 잡았대.. 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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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악.. 하아.. 아.. 하이지..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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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지모트로 불이 꺼져 응? 지모트로 불이 꺼졌어 들어와 자체를 열어 뭐야.. 하아.. 들어와 하아.. 들어와 같이 들어가? 천천히.. 오씨.. 불어? 가 자.. 자.. 손님 탓을 날에 등지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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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향냄새가 하지? 하아.. 구단하고 있어.. 들어가.. 뭐.. 불을 태운거야? 하아.. 하아.. 들어가봐.. 오씰 여기.. 하아.. 하아.. 매달려있어.. 여기 멀쩡하면 가져가고싶다 여기가 2층이야? 응 내가 가르침하게 들리는 곳이 위로 장난질했어 한번 불러볼게 귀 조심해 귀신이 일단은 본건 남자 하나보다 귀신이 잘 유지한다고 여기 누가 여자라 그랬어? 남자 귀신인데 누가 여자라 그랬어? 일단 1층에서 지금 본 귀신은 딱 하나야 남자야 남자 남자라고요? 일단.. 일로와 잠깐만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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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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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